이번 시간은 아파치를 리눅스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서 비트나미라고 하는 솔루션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비트나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픈소스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인스톨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나미에서 제공하는 인스톨러 중에 LAMP, 리눅스 아파치 MySQL PHP라고 하는 것을 다운받아서 그것을 자신의 컴퓨터에다가 리눅스 머신에다가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비트나미의 장점은 아주 손쉽게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한꺼번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또 비트나미는 보통 여러분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가 그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따라서 자신의 디렉토리나 설정 파일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비트나미가 다 제어를 해서 하나의 디렉토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설치되도록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설치되고 제거할 때는 또 깔끔하게 제거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우선 비트나미의 홈페이지로 가서 리눅스 아파치 MySQL PHP를 설치할 수 있는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리스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솔루션들 아파치 PHP, MySQL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결합 상품이 일종의 스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에 버전이 있고요. 32비트 버전이 있고 64비트 버전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운영체제의 상황에 맞는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64비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64비트라고 적혀있는 거에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링크 주소 복사를 해서 다운로드 받는 링크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셀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wget 그리고 붙여넣기 하고서 엔터를 치면 다운로드가 되는 거죠.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운로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비트나미 lampstack 5.4 블라블라 점 런으로 끝나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이제 실행을 시키시면 인스톨러가 동작을 하는데요. 이 파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이 파일을 실행 권한이 있는 퍼미션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chmod 그리고 700vitnami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서 이 파일의 퍼미션을 700으로 변경했습니다. 700이라고 하는 퍼미션은 저 파일을 소유자만이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다는 권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걸 실행을 시킬 건데 지금 이미 제가 루트 권한으로 접속이 돼서 여기 샵으로 표시가 되긴 하지만 저걸 루트로 저는 설치를 하겠습니다. 수도 이렇게 비트나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파일을 인스톨러를 이용해서 비트나미를 설치를 할 때 관리자의 권한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루트 밑에 opt라는 디렉토리에 설치가 되고 그리고 아파치는 80번 포트를 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 비트나미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 경로의 기본 경로가 여러분의 홈 디렉토리에 설치가 되고 아파치는 8080 포트를 통해 접속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수도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엔터를 땅 치면 인스톨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처음에 버니쉬라고 하는 Yes, No를 물어보죠. 저거는 HTTP 리버스 캐싱이라고 해서 웹서버로 접속하는 웹서버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분석해서 캐싱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걸 설치하고 싶다면 Yes를 누르시면 되고요. 설치하고 싶지 않다면 No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아파치를 설치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Yes가 아니라 No를 누르겠습니다. 자, 젠드 프레임워크를 설치할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PHP와 관련되어 있는 프레임워크인데 이것도 No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이 패키지의 성격 리눅스 아파치 마이애스쿨의 PHP잖아요. 그 성격에 맞게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솔루션들을 설치할 건지 설치하지 않을 건지를 물어보는 부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전 전부 다 No를 누르겠습니다. 자, PHP My Admin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Yes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한 것이 다 올바른지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는 Yes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인스톨하는 폴더를 물어보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수두로 접속해서 수두로, 즉 관리자의 권한으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opt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lamp-step-5.4.12.12-0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비트나미가 설치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 설치를 하고 싶다면 이 경로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기본 디렉토리에 설치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MySQL이 같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MySQL의 root 어카운트, 즉, root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1, 1, 1, 1, 1, 1, 1, 1, 6개를 쓰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비밀번호는 쓰진 않죠. 자, 다시. 자, 비밀번호가 틀려서 제가 다시 한번 입력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정한 것이 정말로 다 맞냐고 물어보는 부분에서 Yes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트나미가 설치되는 과정이 이렇게 이 프로그레스 바로 표시가 되고요. 이게 100%가 되면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자, 이렇게 launch 비트나미 LAMP 스택이라고 나오면 여기서 Yes를 누르면 여러 가지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파치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아파치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새 창을 열고요. 제가 현재 이 아파치를 설치한 서버는 19168.196.138번이라는 이 IP에 해당되는 호스트, 컴퓨터의 이 서버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접속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이 화면이 뜬 다음에 여러분이 비트나미 접속에 설치와 접속에 성공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파일 이 내용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HTML 내용 이것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것은 바로 다큐멘트 루트라고 하는 건데요. 다큐멘트 루트라고 하는 것은 이 아파치의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아파치가 사용자가 요청하는 파일 그 파일을 찾는 루트가 되는 디렉토리가 이 다큐멘트 루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우선 비트나미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네요. 자, cd.opt로 들어가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lampstack 5.4 블라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저게 비트나미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트나미는 opt 밑에 lampstack 블라블라 밑에 설치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ls-a를 해서 여기 있는 파일의 내역을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파일들이 나타났는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의 그 아파치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는 이 위에 있는 아파치2라고 하는 겁니다. 저 안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여러 가지 디렉토리가 있고 그 중에서 htdoc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이 htdoc이라고 하는 것이 다큐멘트 루트입니다. 자, htdoc로 들어가서 제가 ls-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파일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 있는 파일들이 방금 우리가 봤었던 웹페이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파일들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vi-hello-world.html이라고 적고요. 그리고 html body-hello-world 자, body-html 이렇게 적고서 바로 아까 보셨던 그 서버로 제가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hello-world.html 이라고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작성했던 내용 hello-world라고 하는 것이 화면에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방금 보셨던 이 경로 있죠. opt부터 시작해서 htdoc로 시작하는 저 경로가 다큐멘트 루트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서버에 접속하면 서버는, 웹서버는 아파치는 저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아파치와 관련되어 있는 설정들은 자, 아파치2 디렉토리에서 comp라는 디렉토리 안에 모여 있습니다. 자, 설정 파일은 여기에 있는 파일 중에 http.conf라는 파일이 기본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수정을 하시면 아파치와 관련된 여러가지 설정들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나미가 설치되어 있는 루트 디렉토리로 가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ctl-script.sh 뭐 컨트롤 스크립트라는 뜻이겠죠. 바로 이 파일이 여러분이 설치한 아파치, php, mysql 이러한 여러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재시작할 때 사용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ctl-script 라고 하고 리스타트라고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자, http.stop 요거는 아파치가 스톱됐고 mysql이 스톱됐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파치와 mysql이 다시 시작됐다는 메시지가 요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서비스 예를 들면 아파치만을 리스타트 시키고 싶다면 리스타트 띄우고 아파치라고 적어주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요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우리 수업의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요. 나중에 기억이 안 나시면 요기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했었던 것은 리스타트였는데 스타트는, 스탑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것을 끄는 거고요. 스타트는 키는 겁니다. 예, 스테이터스는 상태를 체크하는 거겠죠.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비트나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리눅스에다가 아파치, php, mysql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